그런데 이 당 차원 민주당 차원의 강경투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저는 애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에는 이제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누가 오는 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거니까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구조적으로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당대표 위치에 안 있는 게 좋다.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곧 이재명 후보의 불법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질 않습니까? 함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렇게 운운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볼게요. 이도원 의원님. 일단 내가 이럴 줄 알고 이재명 대표 당대표 출마 말린 거 아니냐. 당이 다 혼란 속으로 휩쓸린 거 아니냐. 서른 의원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동안은 말로 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어 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됐죠. 이 상황이 지금 지속가능한 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이제 당내에서 고민도 하고 논의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흐름은 아무래도 지속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설사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2024년 총선에서 전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새로운 인물로 비대를 만들어서 당을 운영해가는 게 좋으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세력들 간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특히 친문 세력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첫째 전해철 의원이 최근에 의원 10명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다고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사자를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면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제법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당 안에서 지금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 성남FC 사건, 후원금 사건, 쌍방울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들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에 당원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된다면 아마 당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른바 요즘 전재수 의원도 방산 주식을 어떻게 모든 지지자들이 널벌어져 있었을 때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서도 좀 감노를 박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최측근의 체포 소식에 선은 의원 이럴 줄 알고 내가 이재명 대표 출마 말렸다. 본격적인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일단 진성주 의원의 이 발언을 좀 해석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문답에서 기재들의 질문에 그러니까 대선 의혹, 대선 자금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는데 저기 김주일 대표님 진성준 의원의 말도 조금 더 한번 짚어볼 게 최측근의 불법이 곧 이재명 대표의 불법을 의미하냐.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 법적인 메시지 같아요. 뭐 아니죠, 당연히. 근데 최측근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는 거는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이동훈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미묘합니다. 제가 좀 취재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아까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이 돈 받은 거를 전제로 했을 때 김용이 돈 받아서 대선 자금에 쓰인 게 확인이 된다라면 이거는 당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김용이 돈을 받았는데 대선 자금에 쓰이지 않았다. 아니면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일부 소위 말해서 비명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었지만 가장 열심히 이재명을 위해서 뛰었는데 사실은 그 아까 널브러져 있다 그런 발언들이 좀 어떤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김용 부원장이. 김용 부원장이 실제 돈을 받았고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아마 당내 분열과 권력투쟁이 조만간 벌어질 가능성으로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권력투쟁 친명 대 비명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일단 윤 대통령 얘기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생각해봐라. 과연 정당한 얘기인가.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주인공만 이재명으로 바뀌었다. 조국수호 시즌2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뉴스타프탈 앞부분터 긴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얘기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잠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